왜 말을 못합니까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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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들이 할머니께 한 짓 내가 다 밝혀내고 말 거야. 당신이 원하던 재벌과 사모님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우리 결혼이 거래로 성사됐으니까 이번에도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. 아니 우리 태희가 무슨 결혼을 해요? 너 뭐야? 당신 아들 제비를 키웠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? 야! 너만 다했어! 어머, 할머니 좀 관리해주세요. 나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은 건 루비 아니었어? 혹시나 내가 표심씨 자주 못 부러워도 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.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약속할게요.